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시골에서 살고 싶은 집, 귀농에서 살고 싶은 집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리산 쪽으로 다니다가 이 빈집을 한 채 발견을 했는데요. 날씨는 굉장히 추운데 차에서 그냥 지나버릴까 하다가 이 집이 정말 제 발길을 머물게 한 그런 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집을 한번 감상하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시골로 들어오시려고 하고 또 귀농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이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농 상담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귀농 뿐만이 아니라 이 전원생활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특히 이제 집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한 99%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골에 아주 좋은 집을 짓거나 전원주택, 큰 전원주택, 저택을 짓거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작은 땅에다가 좀 자연환경이 좋고 특히 이제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을 찾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아담한 그냥 시골집 이런 촌집도 좋고 수리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집도 좋고 이런 집들을 이제 선호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홍동심 TV를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부분 마음이 순박하시고 또 욕심이 별로 없으시고 이 도시에서 많은 성취도 하시고 또 업적을 남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시골에 들어와서까지 큰 집을 짓고 이 가시용으로다가 큰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작은 집에 아주 소박하고 욕심 없는 그런 집을 지어서 시골 생활을 들어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세컨 하우스 같은 걸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득 이렇게 지나다가 이 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집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농사가 많지 않고 시골에 와가지고 큰 사업을 하실 분이 아니라면 이 정도 소박한 집이라면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집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라는 것은 특별함이 있지 않냐고 작지만 왜소하지 않고 또 화려하지 않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기품이 있고 또 비싸지 않지만 주인의 손때가 묻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 좀 불편하지만 건강한 집 저는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제 나름대로 좋은 집의 어떤 기준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살았던 550만원짜리 지상권 주택하고 또 부산에 제 친구가 살고 있는 20억이 넘는 광안리에 있는 이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한번 제 유튜브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억이 넘는 아파트보다 제 눈에는 이 집이 살짝 더 좋아 보입니다. 전망도 더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인지 궁금합니다. 이 집에 제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집이 오래된 우리 전통가옥인데 수리를 한 집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전통가옥의 멋이 여전히 남아있고 보존 상태가 좋은 그런 집이라서 굉장히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집입니다. 또 이 아궁이라든가 구들 같은 것도 여전히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을 뒤쪽에 아주 위쪽에 전망 좋고 공기 좋은 산자락에 이렇게 위치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날씨는 춥지만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귀농 준비도 하실 거고 또 시골로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우선 집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딱 표준이 될 만한 그런 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형태의 집을 구해서 시골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박한 집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든지 집을 임대를 하든지 어쨌든 지나치게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집보다는 소박한 집이 좋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커서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 우리 집은 내 손으로 지을 거예요 울도담도 쌓지 않은 그림 같은 집 울도담도 쌓지 않은 그림 같은 집 언제라도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내가 커서 엄마처럼 어른이 되면 우리 집은 내 손으로 꾸밀 거예요 넓이 뜨른 꽃을 신고 고기도 길러 넓이 뜨른 꽃을 신고 고기도 길러 언제나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해간만 너와 우리 집은 너의 너가 아멘